오늘은 과자입니다. 과자? 과잔데 어떤 과자냐? 이거... 이거... 내가 이거 드리네. 할 때 엄청 인기가 많아서 마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둘 물건이 없던... 저도 제 딸 때문에 스티커 얻겠다고 웬만한 편의점 다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. 빵은 안 먹고 이걸 쌓아주더라고, 딸이. 그래서 나 이거 엄청 먹었어. 우리 아들도 모으니까 갔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. 어떤 건지? 뭔지 이렇게 만지고 있어, 이렇게. 허니버터칩 한참 유행할 때는 한 봉지 사려고 뒤에 과자가 12개가 붙어 있었어요. 아시죠? 과자를 이만큼 사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. 언제 유행한 거야? 마른한 느낌. 맛있네. 음... 느낌 있네. 자, 그러면 부동산에서 뭔가 줄 서서 기다려서 하는 건 뭐겠습니까? 청약 얘기. 맞습니다. 청약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. 이런 과자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처럼 아파트를 사겠다는 일종의 약속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청약하면 청약통장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. 대부분 엄마가 이래. 야, 청약통장부터 만들어. 그렇죠. 근데 왜 만드는지 몰라요. 우선 만들으래.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물주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한 사람 위주로 조금 더 혜택을 주기는 하죠. 보통은 한 10년 정도 이상 부어야 되고요. 이 포켓몬방도 매일 가서 줄 쓰는 사람이 무조건 그래도 하나 얻어요. 심지어 그 알바생이 트럭이 11시 반에 와요. 뭐야? 이걸 나한테 알려주더라고. 정말 매일 가셨나 봐요. 청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래 기다려서 물건을 사는 건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. 시세보다 약간 좀 싸게. 그리고 어떤 때는 군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시세보다 한 20%, 30% 싸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. 대면 로또다. 네. 그래서 로또 사용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불만이 또 있었어요. 오래 줄 쓰는 사람들이 청약이 당첨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이 당첨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. 또 청년층이 나도 청약 받고 싶다. 그래서 진짜 로또처럼 뽑기를 들어갑니다. 말 그대로 추첨제라는 걸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도 로또처럼 뽑히면 나도 이제 당첨됩니다. 그러니까 점수가 높지 않아도 공평하게 그냥 뽑기로. 보통 많이들 사실은 85제곱. 전용면조 85제곱은 한 60% 정도는 또 추첨을 또 해요. 이런 제도들이 막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예전에 청약 한창 불타오를 때 1년에 청약 제도가 한 10%입니다. 계속 바뀌어요. 청약 제도는 한 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업데이트를 또 해야 합니다. 아무튼 오늘 그럼 인기 음식들하고 청약을 비교하는 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음식들이 사실 뭐 다 모으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. 힘든 걸 해주셨네. 지금 아쉬워 보이시는데요? 뭐예요? 기다려주세요. 다음번에 진짜 깜짝 놀랬고 있습니다. 네, 놀랐습니다. 그러시죠. 다음번에 진짜 깜짝 놀랬어요. 다음번에 진짜 깜짝 놀랬어요. 다음번에 진짜 깜짝 놀랬어요. 네, 감사합니다.